오늘의 무산노트 말씀은 11기상 13장 1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하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어라.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으미로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 사람을 속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들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읍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주기며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다더니 나귀는 그 곁에 서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있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선택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일을 할지 등등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룰지입니다. 올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선지자가 겪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그 선지자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해당된 원칙입니다. 본문을 통해 말씀의 주제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절과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선지자가 겪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데레 가서 아흐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노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사자에게 먹히게 되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자체로 가장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그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본문의 선지자처럼 그 결과는 생명을 잃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어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든 얼마나 불편한 일이든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로 어길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선지자에게 나대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사가 나에게 말했다고 거짓말로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이러한 사항은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 두 가지의 명령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인간의 말은 때로는 매우 유혹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말이 우리가 원하는 것 혹은 우리에게 편리한 것과 관련되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보듯이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과 충돗될 때 그것을 따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침이자 원칙입니다. 그것을 어기면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선지자가 인간의 말에 현혹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그 결과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물론 사람의 말도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 하루도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24절에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늙은 선지자 말을 따랐을 때 사자에게 먹히는 처참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뒤따르는 심각한 결과를 경고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안정과 또 복음에도 직결됩니다. 본문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면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지혜 또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순종은 단순한 규칙을 지키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서 우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상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지침입니다. 단순한 지침과 규범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지켜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어기면 심각한 결과를 따를 것입니다. 본문의 선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결과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순종은 단순히 옳은 것을 선택하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또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읽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를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송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결단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신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삶의 형평과 처지를 따라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어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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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